음 고요 속에 매칭을 했는데 사실 처음 해보는거여 가지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 너무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근데 설명은 잘 한 것 같아요 류 지 비 비 오 뭐라고요? 안하면 언니들을 잘했다고 해줬거든요 바다가 약간 구멍인 느낌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바다가 뚝배우였어요 괜찮네요 아직 배울 날이 많으니까 김바다 진짜 못해 아직 어려서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바다 잘해라 설명은 잘한 것 같고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면서 아 이게 맞는건가? 싶더라구요 하지만 시간내에 맞춰서 이겼습니다 내가 아주 준비할 수 있을게요 조금만 더 이제 경력이 생기면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 안녕 자 두번째 게임은 그 국민 게임이에요 국민 게임이고 한국민이 사랑하는 두번째 게임 네 글자 이어가기 아 2구 하면 동성 이렇게 그쵸 어 3분 그럼 3분인데 이거 어차피 짧아서 3주 밖에 없어 아 이거 30초 쓰셨다 안 맞아 솔직히 3초 쓰셨다 진짜 아 아 아 아 잠깐 얘기해봤나 모나 리작 연지 곤지 바리 신속 아니 끝났어 땡땡땡땡 자 이쪽으로 뜰게요 블루 부탄 파인 아 쉽네 십중 팔굽 스펙 타쿠 어 맞어 맞어 어 아 어렵다면서요 저거 너무 쉬운데 너무 쉽게 2분안에 2분안에 누가 제일 몸으로 많이 맞추는지를 해서 승패를 가르겠습니다 시작 자 2분안입니다 네 시작 게임 게임 어 맞아 치즈! 나또! 납두! 참깨살! 스테이크! 냉동 참깨살! 냉동 참깨살! 뭐야? 나! 계란라니! 어 맞아! 패스! 마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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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계미? 맛있어! 팍패즈! 이 사진! 사라이형의 실전! 어 맞아! 팽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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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! 아이언! 하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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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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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포! 하필! 하필! 대표님! 다 땡! 2분 끝났습니다. 잘했어 잘했어. 빨리 넘겨주세요 빨리! 아니 천천히 넘겨주세요 이번에! 제가 할게요 비슷한 속도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계작진 팀들 자 2분 안에 맞추셔야 됩니다. 2분 안에 8개를 맞추셔야지 저희가 얻어먹습니다 시작 시작 한 번만 아 진짜 깝다 뭐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웃기가 재밌었던 게 이거는 진짜 다 주는 거라면서 이거는 진짜 뭐 이건 진짜 진짜로 못 맞추면 약간 어? 절단 간다면서 했는데 저는 내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고 이건 정말 너무 심했어요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정말 와 내가 이렇게 약해져서 자 갈게요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춤 이건 내가 준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진짜 준 거야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게임할 기회도 많이 없고 서로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은 일을만 하거나 뭐 일에 관련된 얘기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뭔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되게 더 뭔가 파트너십 같은 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총선 게임은 백날에도 못 맞출 걸 알았어요 왜냐면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상상으로 왔는데 이게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각자 생각하는 게 진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떠올리는 걸 말한다 해도 그 사람이 떠올리는 거랑 옆에 있는 사람이 떠올리는 거랑 이건 진짜 다 달라요 세 번째 세 번째 정수민이 사랑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정수민이 사랑하는 게임 소금 게임 맞습니다 소금 게임이죠 어? 이거 진짜 어려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다섯 명이 동시에 그걸 말해줘야 돼요 아 그건 진짜 안 돼요 단! 단! 3분? 3분 안에 할 테니까 그 중에 한 번에 맞추면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같은 단어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다 다른 단어를 쉽게 말하는 거 그건 좀 쉽지 그렇게 하자 절대 못해 3시간 내는 거 다 3시간 내는 거 안 맞아 1, 2, 3 1, 2, 3 1, 2, 3 그냥 이게 반복이야 제일 뭔가 불편적인 그래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끼리 해 봐잖아 언니가 대박 1, 2, 3 미음 귀여워 1, 2, 3 미경 미경 우리 엄마 어머니 이름을 다섯 명씩 다 말해 그러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냥 미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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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그러면 떡국을 먹으러 가볼게요 언니들이 사람으로 끓인 거니까 맛있겠죠? 미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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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 한 번! 안에 위허브 졸업해 주세요 고기를! 칼질이 잘하네. 잠시 기다려. 근데 고기가 원래 등도 떠다니나? 난 김이 좋아서 많이 자를 거야. 본격 김 칼로 자르기. 김가루 원래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알지? 당연히. 그러다 보이시다시피 정말 안 끓어요. 복병이에요. 소고기 볶국 아닌가요? 또 국간장 너무 많이 들어갔어. 야, 그래도 좀 떡볶 같지 않아요? 완전 떡볶이지, 이 정도면. 약간 싱겁다. 진짜? 후추 좀 더 넣을까요? 후추 좀 더 넣을까요? 후추만 더 맛이야? 제 원래 좀 더 넣을까요? 후추 맛있는데. 마 forge 나 진짜 배고팠어.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게 지금 불만 연기 있는 게 아니라 음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